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 일가족 6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해시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3일 발인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숙박업계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심기현 동해시장은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와 등록요건 관리 일환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며 벌칙과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